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피바이러스 정말 팍팍 퍼뜨리나요? 그 해피 백신이잖아요. 원래 백신을 맞아야지 면역이 생겨서 더 행복할 텐데 사연들을 제가 이렇게 메일을 좀 계속 많이 받고 댓글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사연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해피바이러스를 받을 것 같아. 근데 어디로 받았나 봤더니 머리로만 받은 거예요. 눈으로 머리로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바이러스를 받긴 받았는데 백신이 잘 못 들어갔나 봐. 아직 가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해피 백신이 가슴으로 안 들어가 있어.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에 의해서 오늘 2탄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메일 주신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은 이제 댓글로는 안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해피바이러스는 아시는 것 같아.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계셔. 근데 이분 사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실 분들 다 해당되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연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어제 그 기적을 맛봤다는 그분은 이제 스웨덴이지만 캐나다가 아니고 가시기 전에 정말 제 영상을 보고 준비하면서 정말 기적 체험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민을 와서 지금 현재 영주권을 올 3월에 받았어요. 2년 동안 정말 죽어라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그런데 받고 나서 막막하고 화탈하고 내가 영주권을 받고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이 증상을 바로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제 영상을 다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네. 왜냐하면 영주권 받기까지 그 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서류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왔다 갔다 신체 검사 받고 또 연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일부터 묶여가지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꼽짝없이 아프나 힘드나 고통스러우나 싫으나 좋으나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압박감에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나면은 그 목표가 일단 딱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캐나다만 가면은 영주권만 받으면 아주 그 천국 가는 999단이 여기 캐나다잖아요. 그게 열리는 걸로 지금 믿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셔. 그죠? 근데 그 모든 거를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근데 이분은 보니까 영주권 목표를 위해서는 정말 불철주라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캐나다 왜 왔냐고.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여러분들하고. 한국에서 50대 이후에 삶이 없잖아요. 저기 은퇴에다가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빤해서. 그래서 왔대.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한국도 가서 좀 있을까 어쩔까. 막 왔다 갔다 하셔요 지금. 그럼 한국 가면 똑같이 되는데. 그래서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노하우를 모르고 오자마자 일과 공부와 그 진행과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은 캐나다인들하고 일하는 방식이 약간 틀려서 잘 압니다. 맞 맞아요. 바딱바다 바딱하는데 애국인들은 헐제 swings해 가면서 아주 나노야 약간. 그러니까 일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일을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료들 간의 그 힘든 과정이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과 노는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했으면 영유권 받고 지금 얼마나 신나요 더구나 싱글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같으면 배낭 하나 들고 세계여행 간다 진짜 근데 해본 게 없어 한국에서도 이분이 30대 후반 지금 40대인데 한국에서도 열심히 살았더라고 이력이 아주 끝내줘요 석사하기까지 다 있어 영어도 잘하셔 근데 영유권을 목표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정말 영유권만 나오면 어떻게 진짜 별천지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딱 그래요 이게 메일 속에 그게 나와 남들이 다 좋다는 벤쿠버가 뭐가 좋은지 공기 빼고 모르겠대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다 벤쿠버 오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벤쿠버가 아름답고 유명해서 전 세계 관광객이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 특히 벤쿠버 오면은 전 세계에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공기 빼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행이나 어디 가버리니까 가본 데가 없어 더구나 차가 없으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이 노는 방법부터 이것도 제가 영상에 간접적으로 많이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기 전에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영유권을 받고 나서 지금 노는 것도 어떻게든 불안하고 왜냐하면 또 생활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그 생활비 가지고 여행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뭐 어렵다고 제가 그래서 내일쯤에 제가 내가 내일은 쉴지도 모르겠고요 캐나다 와서 어떻게 여행 어디로 무엇을 하는지를 제가 아주 리얼하게 제가 경험했잖아요 알려드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고생하고 허탈하고 외롭고 쉬자니 불안하고 돈 까먹자니 불안하고 아니 죽어라 벌어서 그 고생을 했으면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제 칭찬해 주고 지금 영유권 받았으니까 축하한다 자기야 축하한다 얼마나 좋니 이 세상을 다진 것 같다 이제부터 좀 신나게 놀고 쉬면서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거야 영유권 취득하고 기존에 했던 것은 일하기 싫고 뭘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해요 여러분들 보면 아 뭐 저게 뭘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오시면 막상 여기서 영유권 받고 나면 다 똑같은 증상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영유권을 받기 위해서 한 오래전에 준비하셔가지고 한국에서 EC2 차일드 케어가 취직도 잘 되고 영유권이 나오니까 그걸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로 코앞으로 들어오셨고 밤에는 또 토들로 앙팡이라고 있어요 그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면서 낮에 일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해가지고 좋은 주인도 만나서 그 과정 다 힘겹게 하면서 영유권을 짤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그 EC2가 차일드 케어가 그렇게 고생스럽다네요 뭐 이게 염증도 생기고 유머차 몰고 다니고 애도 좀 들고 이래서 허리도 막 갖고 이렇다고 골병이 드신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30대 후반 40대 와서 새로운 공부하는 것도 골병 들 수 있지만요 새로운 직업 가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걸 알고 오셔야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에서 익숙해진 일 어떤 일이든지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리고 내 말로 내 맘 들어가는데 뭐 어때 그리고 손도 빠르는데 근데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영어로 통역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도 힘든데 일도 낯설어 근데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맞아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오니까 안 맞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영주권 3월 달에 받자마자 지금 무조건 퇴사할 거래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 안 하실 거래 잘했어요 어쨌든 왜냐면 영주권은 받았으니까 이제 제 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내 행복 바이러스를 받았다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뭔가 시작하는 걸 막 서치도 해보고 찾아보고 놀면서 이때 황금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지 지금 그러고 우울하고 있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메일을 받았는데 바로 제가 한 줄만 대답했어요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두 말 필요 없어 그냥 뻔히 나는 여기 상황을 아니까 그냥 말로 1시간 30분이 다 끝나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2, 3시간 전에 통화를 찐나게 하고 맛잠고 신나게 치고 아 하면 어 알아듣고 어 하면 알아듣고 욱하면 어 꼭 제가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받고 똑같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기서 정말 이민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통화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 보통 영주권 받고 힘들어하고 허탈해하고 이러려고 영주권 받았나 이 고생을 했나 이게 똑같아 증상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벽보에다 써놔야 돼 여기서 일할 때 그래야지 나중에 힘 안 들고요 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하고 멀리 다니고 밥 먹고 이게 아니야 내가 정신적으로 유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은 멀리 떠나야지 쉬어져요 절대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하고 이렇게 계속 엉키고 설키면 이게 절대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너무너무 쉬기 좋은 케이스인데 쉴 줄을 몰라 어디로 떠날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제가 그랬어요 비자가 나오자마자 한국에서 아무것도 미련같지 말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 9월 학교에 간다 8월 달에 취직을 됐다 그러면 5, 6월 달쯤 나올 겁니다 4월 달쯤 무조건 와야 돼요 와서 뭐하냐 신나게 놀아야 돼 그냥 넉넉고 창문 바라보고 동네 산책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도서관 다니면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사람들 만나고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도 반드시 가셔야 돼요 사람 싫다고 안 가면 이분도 커뮤니티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길을 몰라 이민 선배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꼭 만나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45배야 여러분 넓다고 넓은 세상에서 아이들 좋은 데 가서 본다고 복지 혜택 받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내가 찾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 보조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 학교, 집, 학교, 집, 일, 봉사활동 이것만 딱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판만 보이고 잔디밖에 없어 보고 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 하세요 한국보다 더 답답하고 더 작아지는 기분이라고 훨씬 작아집니다 내가 캐나다를 횡단하고 멀리 여행을 안 가면 그렇게 작아져요 두구나 책도 안 보죠 여기 오면 거의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이제 책 읽기 할 거야 내가 책을 지금 엄청 사고 모으고 읽고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퇴야돼 다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정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 횡단을 하셔야 돼요 횡단을 하시고 미국도 횡단을 하시면 하고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지금 차가 없으시대 그럼 더 잘 된 거야 왜? 기차 타고 횡단해 보는 게 나도 꿈이에요 이놈의 차가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기차 횡단을 내가 지금 못해 미국이고 캐나다고 해봐야 돼 근데 이건 아마 내 생각에는 나이 먹어서 정말 차 운전 못하면 내가 그거 꼭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저러요 기회야 왜냐면 고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마음과 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됐어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상을 줘야 돼 칭찬해 주고 행복 바이러스를 넣어주려면은 여러분 캐나다가 이국적인 거 저 뱀프 멋진 산 자연 그 목장에서 뛰노는 소들 그런 거 다 어디 가서 볼 거예요 캐나다 횡단해야 그 보입니다 그리고 벤코베에서 토론토까지 기차 여행 하면요 중간중간 내려서 각 주마다 여행 코스 탁 하면은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정말 고생했고 축하하고 내 자신을 정말 초심 잃지 말고 지금 이 시간과 이걸 감사해하면서 여행을 하라고 집 제가 집 싹 빼라 그랬어요 왜냐면 혼자 싱글이니까 얼마나 좋아 방 빼버려 방 빼고 그 여기서 한 달 생활비 방 렌트비 갖고 날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 내 가슴이 뛰어요 지금 막 내가 가고 싶어 사실은 아유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쯤에도 만나가지고 이 책도 주고 다 방법 알려드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영상도 하나 또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행하는 법을 정말 알아야 돼요 이분이 처음부터 와서 이 캐나다를 한 바퀴 돌고 아니면 주변이라도 좀 여행을 했으면 이렇게 덜 할 거예요 왜냐 그 추억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야 내 안에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가 있어서 또 일하면서 아 내가 그 아름답고 힐링했던 것을 또 가야지 희망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영지권을 딱 받거나 어느 순간에 딱 막힐 때 딱 떠나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제가 실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니팩에서 하도 사람들이 오자마자 일하고 공부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2년 3년 지켜보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울상이 돼가 왜 낙이 없어 어디 갈지도 몰라 이제 일밖에 모르니까 무서워서 더 못 나가네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사실요 가는 천태부터 3년을 방학만 되면 날아다녔거든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방법도 기가 막히게 내가 알려드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이 한 10분 이상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자마자 놀아라 제발 놀아라 절대 사업 시작하지 말고 일 시작하지 말아라 저희 때는 거의 사업임이냐 그래서 막 사업재를 찾으라고 정신이 없어 돈 까먹는 게 불안하고 아 저거 못할까 불안하고 또 돌아다닙니다 사고 날까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 불안이 처음부터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습니다 시작부터 불안과 공포가 막 조마심이 나니까 계속 그러고 사니까 어느 날 가다가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행한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알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알려드리니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책 주고 미국 여행을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가족이 난리가 난다 집에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짜증내고 난리 난다까지 가르쳐줬어요 여행하면 그래요 근데 여행하면 여러분 절대로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만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르쳐주면서 여행을 해야지 행복한 이민생활이 된다 그리고 보냈어요 진짜로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해라 왜냐? 그러니까 캐나다 벤커버면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토론토까지 다 도는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을 한 달이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한 건이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볼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빈대면서 나만 보면 고맙대 왜냐? 살아보니까 내 말이 하나도 안 틀리거든 맨날 똑같이 공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이르려고 캐나다 이민 왔나 어디 다닐지도 모르겠고 근데 딱 갔다 오니까 정말 여행 중간 과정에 터지는 그런 에피소드 고난 다 느껴진대요 그리고 가족 간에 처음에 막 부딪히고 나중에는 그 여행을 통해서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눠먹기래 이게 야 그때 그랬지 어 이랬지 힘들 때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또 여행 한 번 더 하자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울고 먹어 평생 처음에 가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여행 해본 적 없을 거예요 차로 내가 직접 해야지 여행은 살 맛, 기쁨 맛, 참맛 사랑의 맛, 모험 맛 다 생기지 절대 깃발 꼽고 관광 패키지로 가지 마세요 이거 여행사 보면 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획 갖고 다녀야 돼 방법 모르면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들을게 책이고 지도 보는 건 요즘 네비 있으니까 그것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분 갔다 오셨는데 그분은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표정이 달라요 진짜 근데 다른 분들은 몰라 안 가봤어 죽으라고 일만 하고 공부해 영주권 나왔어 달라진 게 없어 맨날 불만이야 누가 오라 그랬나 얘기를 본인이 와놓고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렸어 왜? 영주권만 따고 자기의 맨 여기서 다 누리려고 그랬으면 그분은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 이분도 이분은 벤코베 사세요 그래서 내가 가까우니까 바로 전화 벌어주고 하라 그랬지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랑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할 거야 워낙 많이 봐서 그리고 저한테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힐링하는 게 있나 봐요 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답답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주고 제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르고 그러면 저는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또 벽인분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도 몰라 이제 그때는 근데 이분은 알아듣네 다행히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내가 말을 해줬어요 막 너무너무 그 경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길도 있다 저런 길도 이런 길도 하니까 몰랐대요 그거를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정보를 서치하라고 계속 정보 인터넷 주소까지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시기 전에 여기서 벌어질 일을 다 보고 다 알고 오셔서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실에 누가 해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듣고 판단하고 본인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들어보고 아 그래도 자신 없어 아니면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행을 많이 다지세요 우리나라가 여행하기는 더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2탄으로 오늘 예청자분께서 그 상담해온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다 오실 분들을 거의 보시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는 시작이 좋아야 돼요 시작할 때 놀고 여행하고 초심이 벽에 딱 붙여놓고 늘 행복하게 살게 이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지금 가슴으로 얘기해요 머리 나빠서 머리 눈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다 느끼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잘 살길 바라는 마음 왜냐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지 저도 행복하거든요 아 옆에서 맨 다음에 얘기만 하고 부정 얘기만 얘기하고 나라 타 뭐 이 사람 타 저 사람 타다니까 저 사실 그런 사람 잘 안 만나요 진짜 피해요 엄청 피합니다 나 아는 사람 이거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여러분도로 인해서 두 분의 사람도 행복하게 우리 내가부터 하자고 내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서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시작부터 저고 내 안에 행복 바이러스 집어넣고 시작해서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행복 바이러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와도 가슴으로 시작하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실 분들 나중에 다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진행 잘해서 영주권 받으면 서로 축하해지고 이런 권한이 있으면 또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지 서로 나누고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주 자주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